신뢰생 분들은 건강 올해는 몸에 칼 들 수 있으니 좀 안 좋으셨던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영천암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신축년의 토끼띠의 총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인간의 환란이 조금 많은 띠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한테 등을 많이 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뒤통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띠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술을 한 잔씩 드시거나 하시면 폭주하는 경향이 있으니 좀 그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3세 김효생 올해는 생각이 조금 많아요. 생각이 많고 예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뜻한 걸 이룰 수가 없다라고 제가 볼 때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춤은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한길로 조금 배우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 매사에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시고 뭐라도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세 정묘생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구수수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인정을 안 해주셔서 혼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좀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올해 신축년에는 정묘생 분들은 그리고 가정, 불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잘 넘어가야 내년에는 그런 탈이 없어요. 근데 올해 그걸 잡지 못하면 관제로 인해서 이혼수, 별거 이런 게 있으니 조금 정묘생들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47세 을묘생들. 이 중에서도 47살 을묘생은 운이 조금 많이 줬습니다. 사업장을 내가 새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더 내고 분접 내고 두 개 내고 세 개 내고 이런 식으로 줄지어서 나갈 수 있는 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정의 가족들,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조금 한 번씩 돌아보는 계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9세, 개묘생. 개묘생 같은 경우는 올해 손재수가 있어요. 손재수라고 하면 많은 게 있죠. 내가 투자, 주식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운이 좋다 한들 손재수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고 올해는 좀 투기, 이런 주식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우스잖아요. 아우스기 때문에 아무리 아우스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해도 좋은 운 있는 밤에는 안 좋은 운도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스에 건강도 챙겨야 되시고 그리고 내년에 좋은 운을 받으시려면 올해 조금 내 운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이 조금 많을 수 있으니 59세 개묘생 분들은 사람한테 많이 베푸세요. 올해는 많이 베푸시는 게 본인한테 조금 많이 좋으실 겁니다. 71세 심의호생 분들은 올해 칼이 들어와요. 칼이라 하면 내가 갑자기 넘어져서 꼬맬 수도 있고 좀 안 좋을 수 있으니 병원 가셔서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낙성수 있으니까 조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그냥 그냥 괜찮습니다. 나쁘고 좋고는 없고 그냥 평범하다 보시면 되고요. 심료생 분들은 건강, 올해는 몸에 칼 들 수 있으니 좀 안 좋으셨던 분들, 몸에 간이 안 좋으시든 혈압이 있으시든 당뇨가 있으시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총운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일러드린 대로 토끼띠분들 좋은 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게 활용을 하시고 안 좋으신 분들도 제가 일러드린 대로 사람들한테 좀 베푸시고 그리고 건강도 단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